안녕하세요. 저조건 사례들을 맛있게 전달하는 반드시입니다. 과연 제가 99초 안에 모든 내용을 설명해드릴까요?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! 가게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매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. 무거운 운동기구와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 모습에 그리고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캐비어를 먹으며 듣는 댄스 음악을 또 다른 예시로 헬스장에서도 옷가게에서도 아무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가게에서 흘러나온다면 벤크하게 해서 한 번 더 눈이 가거나 노래를 다 들을 때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않기도 하죠. 이처럼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은 생각보다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장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올 때 1인당 평균 4만원을 더 지출했다고 합니다. 사람이 많을 때 신나는 음악을 틀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겠네요. 그런데 사실 저작권위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트는 것은 불법입니다. 지금 스트리밍하는 돈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? 스트리밍하는 돈을 내더라도 안 됩니다.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는 개인이 음악을 감상하는 것 한정으로 계약하게 됩니다. 가수가 듣는 것은 불가능하죠. 17초 남았습니다. 아니 벌써요?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? 시간 지금 눌러보고 있어요.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혹은 어플도 이중 사용이 되지 않게끔 한 아이디나 한 기계에서만 스트리밍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. 가수가 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.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. 바로! 타이머거! 아니 감독님 저 다 해가잖아요. 삼십 주만 주세요. 아니 십 주만이라서요. 아니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예요? 네?